손오공,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면 니 죄를 가벼이 해주마. 원래대로? 그 열필을 용궁에 다시 갖다 놓으라는 것이다. 열필이 없으면 난 아직 혼새망을 이길 수 없어. 또 언젠가 반드시 생사물을 고치기 위해서도 열필이 나에게 꼭 필요해. 열필! 조금만 더 빌려주세요. 뭐라고? 나한텐 아직 열필이 필요해요. 혼이 좀 나 봐야 알겠느냐? 쓴맛을 봐라. 쓸모! 그 열필은 꼭 필요해요. 내리쳐라. 번개에 전! 이러고 있는 내가 다 오금이 저리네. 열필을 가져오너라. 이게 뭐지? 나와라! 식인 조개! 조개! 없어져라! 사라지! 럴수! 럴수! 이럴수! 럴수! 보드름이 꽁꽁 어람핀! 보드름이 떨어진다! 위로 이동! 위사! 이대로 가다가 잡히겠어! 요코마녀석! 선호공! 눈 감아! 뭐? 빛나라! 빛! 아악! 아악! 으악! 으악! 으쌰! 아무것도 안 보여! 너! 눈뜨고 있었냐? 소로공 나갈신다! 이리펴라! 으아악! 아악! 지금 날아간 게 뭐야? 저게 바로 문재이 그 와순입니다, 공주님! YEEHOO!